KBS 월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노민우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요. 남자 냄새가 난다거나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하면서 아이콘이라는 음반도 내고 직접 음악감독을 한다거나 OST를 만들고 부른다거나 하는 게 10년 전에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했었는데 행복한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노민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영화 명량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있을 채부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으로 보러 꼭 와주십시오. 보러 오세요. 군대 아멘